지금 버스? 네. 제가 아는 초코가 두 명이라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. 안녕. 그 아로니형 초코? 안녕. 이제 그럼 알아요. 누군지 알았다. 그 아로니형 초코? 맨날 버스네 불었다. 버스가 뭐가 부러워요? 집에 가까우면 걸어갈텐데. 그 아로니형 초코? 그 아로니형 초코? 그 아로니형 초코? 아. 왜 아무도 말을 했네? 아니네 아 집에 가냐고 죄송해요 이제 채팅 피곤하다 피곤해 피곤해 일본어 기억했어요? 조금만 해 조금만 조금만 오늘은 밥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 안했어요 일본어 공부 안했어요 일본어 공부 안했어요 고행 고안 타베마시따 조금만 해 표상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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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가 일본어니까 나 어쩌지? 무슨 말이지?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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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창 곱창을 뭐라고 해야돼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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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옛날부터 수민이 오빠가 펜이 왔는데 그래서 지회도 알고 있으니까 떨리고 신기하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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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루콘때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만 기다려줘요 금방 갈게요 우리 10일 남았어 이제 조금만 기다려 금방 와 금방 와 네 반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반말하면 안 되죠 팬들한테 존댓말 쓸 거예요 저는 링 존댓말로 알려주세요 존댓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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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꾹 내가 자려고 할 때 방송하네 미안해 집 가는 중이라서 심심해서 모두 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가 일본어로 뭐예요?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까 알려줬는데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아직 이케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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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케 고생했어요 다음 정교사는 공능력 1번 출구입니다 아마 데시타 데시타는 뭐예요? 데시타? 과거형 데시타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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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rtainty... 첫번째... 완전 기분 좋아 다 읽는다, 다 다 읽는다, 다 읽는다 진짜 일본어 너무 어려워 너무가 일본어를 뭐라고 해야지? 많이가 뭐예요? 많이 근데 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한 번씩 할 때마다 일본어 하나씩 배워서 기분 좋아 매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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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일본어 매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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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매짜 뭐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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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진짜요? 고마워요 일본어 일본어 너무 어려워 일본어 일본어 너무 어려워 캡처 하나 할게요 잠시만요 나 이거 배워야 되니까 됐다 일본어 일본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면 우선 잘 자요는 알았으니까 오zens미나사이가 잘 자요고 그리고 피곤해요가 뭐예요?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수키가 뭐예요? 수키 수키 피곤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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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키 수키 수키라고 해서 몰랐어 수키다요 수키다요 음 일본어 이렇게 적으면 나 저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아 어 어 어 니혼고와 토트모 무조카실이 아 그러면 수키다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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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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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에가요 저 집에가요 저 집에가요 시이화세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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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가 뭐예요 만나서 만나서가 뭐예요 만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만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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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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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พ Ze 바 zdrow anha ми 민다 하여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면 그래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까먹어야지 근데 까먹으면 안 돼 그게?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언제까지? 방송을 뭐라 그래야 되지? 방송을 뭐라 그래야 돼요? 방송 Kyo우가 오늘이었나요? Kyo우 Kyo우 호우소 오늘이 아까 Kyo우라 그랬나요? Kyo우 오우라 그랬나? Kyo우뭐? Kyo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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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y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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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일본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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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.. 아니.. 아니.. 일부.. 동대라.. 홍엄.. chose.. .. 아니고.. 전 раздел gestures 심지chi.. avse.. ط trabajatori.. sembra.. toc.. 문.. .. .. 저거는 저거... … … … … … ... 일본어 me I don't know … 僕はひらがなのわからない。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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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やすみなさい。 好きです。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 バイバイ。 ぴょん。